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 봇날씨 완전 봇날씨네요 네 로봇이랑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어학과 덕후장 정통부장입니다 오늘 투썸플레이스 새로 생겼다고 해서 가볼건데요 같이 가보시죠 여기는 정심점입니다 여기서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거나 공강시간에 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어디죠? 저기는 수덕전입니다 2층으로 가시면 지지고나 컵밥을 먹으실 수 있어요 저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디죠? 여기는 서동과 보건실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프시면 저곳에 가시면 됩니다 오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 봇날씨 완전 봇날씨네요 네 로봇이랑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덥다 저기 버스가 있죠 저기를 네 네 저기로 쭉 가시면 쭉 가셔서 6번이나 6-1 9번을 타시면 학교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저 버스인가요? 네 저 버스를 타시면 학교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음 저희가 카페가 있잖아요 네 네 탐탐이랑 그라치에가 있잖아요 맞아요 축성까지 생기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곳도 더 많아지고 맛있는 음료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노래가 나가요 노래가 나오네요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이라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걸어가시면 저기가 어디죠? 저기가 행복기숙사인데 행복기숙사 1층에 투썸이 위치해 있답니다 어? 근데 재현씨 저기 살았잖아요 아 저 맞아요 반학기 동안 살았어요 저기 뭐가 좋았어요? 일단은 2인실이라서 좋았고 그리고 공룡 화장실이 아니라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주 좋았어요 햄버거집도 생겼다고 하는데 가보셨나요? 아 가봤는데 맛있었어요 로보트 안 잊었다 아니에요 안 잊어? 아 여기서 건널까요? 네 아 저기 미니스톱도 있네요 미니스톱에 진짜 맛있는 거 많아요 저거 꽃이라 저거 좋아해요 미니스톱 바로 옆에 투썸플레이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케이크가 더 맛있잖아요 케이크가 더 맛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가 신나네요 10초 뒤에 도착합니다 10초 뒤에 도착합니다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셔서 다름막도 있고 네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의대 학생증을 제시하시며 10%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10%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.